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1등급으로 엔딩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방학 정말 잘 보내고 있어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딱 이렇게 예고를 했던 대로 오늘 여러분들의 갓생 방학 생활을 위해서 오늘 좀 10점을 올려드리는 빈칸 추론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사실 빈칸 추론이 10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 빈칸에 10점을 올릴 수 있을까 이걸 오늘 대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을 갓생 방학 고수연 빈고 빈칸 추론 이렇게 했는데 빈고 맞추듯이 빈칸 추론은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정복하시면 아주 쉽게 정복할 수가 있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빈칸은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하냐면 단서를 포착하는 능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빈칸부터 먼저 보신 다음에 내가 찾는 정보가 무엇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고 글을 읽어주시면 좀 더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찾는 정보와 관련된 단서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 기호를 활용하시면 좋고요. 기호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라 A하고 B가 다른지 A하고 B가 같은지 A하고 B 중에 뭐가 더 중요한지 A하고 B 중에 뭐는 아닌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기호를 표시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기를 소거하실 때는 추론 영역에 해당하다 보니까 언급되지 않은 것이나 또는 우리가 불일치하는 정보들은 다 소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문제도 적용해 보면 1, 2, 3단계 이것만 여러분들이 빈고 완성해 주시면 빈칸은 완벽하게 풀 수 있다 이거예요. 정말 그럴까? 제가 그래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두 문제를 준비해 왔는데 이건 일단 수능 문제예요. 그래서 이건 좀 이따 풀 거고 얘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게 언제 나왔냐면 작년 6월 달에 이제 학평에 나왔던 31번 빈칸 추론입니다. 얘가 무엇이 들어가면 좋을까? 31번은 아시다시피 단어 하나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빈칸을 딱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단어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풀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딱 봤을 때 빈칸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무엇일까요? 뭘까요? 자 현장에서 물어보니까 친구들이 컴퓨터 아티스트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얘입니다. 나우요. 자 나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나우는 어떤 거냐면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이 현재와 관련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우에 대한 설명을 이제 찾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컴퓨터 아티스트라고 하는 것은 빈칸이다. 자 그러면 현재의 컴퓨터 아티스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찾으면 되겠다. 됐죠? 항상 영어에서는 여러분 읽다 보시면 나우와 과거. 그래서 과거에는 어땠고 지금은 어땠는지 또는 지금은 이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 이런 식으로 차이점을 보통 진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재가 나왔으니까 이걸 좀 더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Young Contemporary Artist입니다. 자 여기 해석이 여러분 힘들어도 컨템포리가 뭔지 몰라도 젊은 아티스트예요. 시제를 보니까 현재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이에요. 그래서 현 시대의. 그래서 이거는 나우예요. 나우. 지금의.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젊은 예술가들은 사용을 해요. 디지털 기술을. 자 이것을 디지털 기술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겠죠. 뭐라고 우리가 빨리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컴퓨터로 봐야 돼요. 아 컴퓨터들을 사용하는 아티스트들을. 아티스트는 레얼리가 나하고 똑같잖아요. 아니에요. Make reference to computers. 컴퓨터를 언급하지 않아요. 자 그럼 여기서 나우. 컴퓨터를 언급하지 않으니까 오늘날에는 그냥 아티스트예요. 자 그러면 컴퓨터 아티스트라는 말은 이제 없겠죠. 그러면 정확하게 답이 될 수 있는 게 뭘까. 맞아요. 5번. 멸종한 정답이에요. 사라진. 그러면 정답이 5번 확실하게 나와요. 잉? 너무 빨리 풀었잖아요. 그죠. 빈칸을 먼저 읽고 분석을 하는 데 시간을 쓰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 전 불안해요. 저는 더 읽고 싶어요. 그럼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뒷문장 가볼게요. For example. 예시예요. 자 이것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영어에서 예시는 앞에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때문에 똑같은 붕어빵하고 붕어빵이에요. 그래서 웨이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에도 컴퓨터를 언급하지 않는 예시가 나와야 된다고요. 자 웨이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는 중요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뭐 예술가래요. Does not call himself. 자기 자신을 컴퓨터 아티스트라고 부르지 않는데요. 나왔잖아요. 자 그럼 오늘날은 어떤 거냐. 컴퓨터 아티스트라고 부르지 않아요. 됐죠. 그 다음에 moreover가 나왔어요. 자 그럼 여기도 예시인데요. 여기는 moreover. 게다가. 자 게다가라는 말이 나오면 내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하나 더 있나 봐요. 게다가. 자 내용 추가. 자 some critics. 이번에는 비평가예요. 자 who admire his work. 그의 작품을 좋아하는 비평가는 are a little concerned about. 자 이게 be concerned about이 걱정하답니다. 근데 좀처럼 걱정하지 않아요. 뭐를? 광범위하게 컴퓨터를 사용해도 걱정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컴퓨터 사용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건 뭐냐. 그런데 앞에까지 얘기했던 것들이 뚜렷하게 대조가 됩니다. 끝. 자 그러면 이것이 완벽하게 대조가 된다는 말은 다르다는 거죠. 언제랑 언제랑 three decades ago 30년 전과 그럼 30년은 past 과거잖아요. 자 대조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수학에는 역이 대우라고 해서 아주 많이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대조니까 한번 예측해 봐요. 컴퓨터 아티스트라고 과거에는 불렀다 안 불렀다? 불렀겠죠. 예측해 볼게요. 예측. 아티스트라는 말이 있었다. 그 다음 두 번째 컴퓨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뭐다? 걱정했다. 이게 우리 예측이에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아티스트 예술가들 중에서 자 후 유틸라이즈 사용하다 라는 뜻으로 employee하고 똑같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딱지가 붙었어. 비평가들에 의해서 어떤 딱지가 붙었냐. approve 하면은 우리가 찬성하다 그 다음에 인정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disapproving me 라고 나와 있으니까 경멸적으로 좋지 못하게 너 컴퓨터 아티스트야? 이런 딱지가 붙었다고요. 그러니까 컴퓨터 아티스트에 대해서 마이너스한 이미지가 있었다는 얘기죠. 넌 어떻게 그림을 손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그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한 것이 맞아요. 그쵸? 그 다음 걱정했다라는 말은 아직까지는 뭐다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2번은 현재니까 일단 대조는 1번까지만 우리가 있었다. 자 그 다음 가보도록 할게요. 자 for the present generation of artists. 자 이게 오늘날 현재입니다. 현재의 아티스트는 또는 현재의 아티스트에게 있어서 컴퓨터라고 하는 거 또는 우리가 더 적절하게 얘기하자면 랩탑, 노트북 같은 거 이런 게 어떤 이미지냐. 자 뒤에 보니까 그냥 통합된 들고 다닐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인데요. 이것이 사회생활이나 또는 일하는 삶을 뭐 해준다? 연결해줘요. 오늘날에 있어서 정말 필수 템이에요. 자 태블릿이나 또는 셀폰, 휴대전화 같은 게 개인의 PC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인터넷 검색할 때. 그리고 디지털 장치가 슬림해졌어요. 그래서 닮은 구석이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과거에는 컴퓨터가 어땠는데 room sized, 방 전체를 차지하는 본체와 버키가 우리 막 헬스 같은 거 하면 나오는 울퉁불퉁한 이런 거거든요. 정말 규모가 큰 데스크탑 컴퓨터가 과거에는 있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컴퓨터 아티스트라는 말이 마침내 빈칸한 것 같아요. 결국은 뒤에 있는 이 말은 안 읽어봐도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이거야. 과거에는 우리가 컴퓨터에 대해서 우려하고 컴퓨터 아티스트라는 뉘앙스 자체가 마이너스였다. 그런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1번 awake, 깨어난 2번 영향력 있는 3번 뚜렷이 다른 4번 문제가 되는 5번 사라진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몇 번이죠? 5번이에요. 여러분들이 빈칸을 보시고 분석하는 데 시간을 조금 더 많이 들이시는 게 사실상 독해하실 때 방향 잡기는 훨씬 더 좋아요. 영어는 각각 문제 자체가 다 소재가 바뀌고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관된 접근법을 쓰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 나는 분석부터 하고 그 다음에 지문을 이해한다 이렇게 하시면 지문을 더 정확하게 읽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우리 스킵했던 기출문제 한번 볼까요? 자 기출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빈칸을 한번 볼까요? 6평하고 좀 다르죠? 빈칸이 좀 길어요 여러분. 자 긴데 여기 보시면 rather than 보이세요? 자 그러면 머릿속으로 rather than이 딱 보이면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한테 이거 퀘스트를 하기 위해서 저도 빈칸 추론을 한번 다시 봤거든요. 기출문제에 rather than이 6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정말 많이 나왔어요. 자 우리 해석 어떻게 하냐면 B라기보다는 A다. 그래서 부등호의 방향이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B 아니고 A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그러면 일단 A가 지문 속에 나올 것이고 B도 지문 속에 나올 것인데 지금 B는 나와 있어요. 자 B는 뭐냐? 과학에서와 같이 이것이 진실에 더 approximation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여기서 B에 해당하는 것은 진실에 더 approximation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B에 언급된 것은 진실에 approximation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A가 뭔지 모르겠고 B에는 나왔어요. 진실에 가까워지는 것. approximation이 근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나는 몰라도 괜찮아요. 일단 진실만 적을게요. 그럼 진실만 적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처음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Precision과 Determinacy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필요하대요. 모든 의미 있는 과학 데이터 과학 디베이트 논쟁이나 또는 과학에 있어서의 어떤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점 어디로 가느냐 더 Precision에 가면 과학은 발전하는 거래요. 우리 B에서 과학을 봤었잖아요. 그러면 과학은 바로 어떤 거냐 Precision이에요. 자 Precision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확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확성이 더 커지면 과학은 발전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But 그러나 Historical Representation 자 Representation이라고 하는 건 표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과학 얘기했었지만 지금 여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역사적인 표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역사적인 표현은 Puts a premium on 어디에 더 주안점을 두냐면 표현을 자 우리 여기서 Proliferation 증식한다. 즉 다양한 표현을 원한다. 그래서 표현이 어떻게 돼야 된다. 증가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으로써 Not a but be에요. 한 가지 표현 방식을 Refinement는 다듬기에요. 다듬고 다듬는 것이 아니라 The Production 뭘 만들어내냐면 계속해서 More Varied 다양한 표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다양성이 중요하다. 지금 이 얘기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Historical Insight 역시 A에 관한 내용이죠. 이 역사적인 통찰이라고 하는 것은 Not a matter of a continuous narrowing down of a previous options 과거의 선택지를 좁혀나가는 게 아니에요. Not of an approximation of the truth 여기 나왔죠? 진실에 근접하는 게 아니에요. But이니까 오히려 뭐다 앞에 나온 게 B에요. 오히려 A에요. 그래서 얘는 뭘 해야 되느냐 Explosion of a possible point of view 가능성 있는 것들을 우리가 뭐 하는 거야? 폭발시키는 거예요. 증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을 갖다가 증식시키는 게 중요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가보도록 할게요. 뿅! It은 여기서 앞에 있는 핵심적인 주어를 나타내기 때문에 바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 Historical Insight가 It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통찰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의 착각을 드러냅니다. 과거의 어떤 착각이냐 확실하고 정확한 거 어떻게 드러내느냐 보여주면 됩니다. 새롭고 다른 그런 표현 방식을 뭐 하지 않고 자 뭐 하지 않고는 B가 되겠죠. 그래서 진리에 도달하지 않고 어떻게 분석을 통해서 뭐가 맞았고 뭐가 틀렸는지 과거 표현 방식에서 자 그래서 뭐가 맞다 틀렸다가 아니라 새롭고 그 다음에 기존에 없었던 다른 이러한 표현 방식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The Development of Historical Insight A죠. 이렇게 역사적인 통찰력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여겨집니다. 누구한테 어떻게 여겨지느냐 바깥에서 보는 사람한테는 계속 혼란스러울 뿐이에요. 자 그 다음 콤마 콤마는 묶으면 혼란이 왜 오느냐 정확하기보다는 계속 가능성을 보여주니까요.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말은 가능성을 보여준다 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Question이라는 말이 하나 딱 붙어 있어요. 자 얘랑 동이라는 말이 영어에서 빈칸 앞에 Little이 붙거나 Few가 붙거나 Rarely 같은 게 붙거나 이러면 Not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정입니다. Question은 의심을 품다 그 다음에 질문하다라는 뜻이니까 빈칸에 의구심을 계속해서 품는 거예요. 그럼 뭐에 의구심을 품어야 되냐 정확한 게 있느냐 진실이 있느냐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의구심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고 계속 이거 말고 새로운 거 이거 말고 다른 거 이러니까 바깥에서 보기에는 뭐야 엄청나게 많잖아 혼란스럽다 이거예요.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여러분들이 부정어를 넣어서 해석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무엇을 우리가 의심해야 되느냐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 뒤에다가 여러분들이 뭐라고 쓰시면 되느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것을 의심해야 된다.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역사적인 표현에 대한 우리가 평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의심하자.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미 겉으로 봤을 때는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자. 맞죠? B에 나온 걸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3번에 보시게 되면 어떤 사건에 대한 다른 평가나 또는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이건 의심하면 안 되고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퀘스튜링이 억셉팅이 되었을 때는 3번이라고 할 수 있어요. 3번에서 많이 틀렸거든요. 4번에서도 많이 틀렸어요. 왜냐하면 같은 말이에요. 역사적인 어떤 기술을 할 때는 다양한 관점이 공존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심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억셉팅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미 수집된 역사적인 증거의 신뢰도나 또는 이게 옳은지 그른지 의심한다. 증거에 대한 의심을 하자. 이런 말은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몇 번이다? 2번이다. 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어떻게 풀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빈칸을 먼저 보시고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뭔지 그리고 rather than 같은 거는 비교급이니까 A하고 B라고 하는 두 가지 진술이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나서 A하고 B에 해당하는 정보를 찾았죠. 그리고 왜 이게 3점짜리였냐면 앞에 question이라는 단어가 붙었기 때문에 빈칸에 들어갈 말을 또 반대로 생각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었다. 근데 기타 등등의 여러분들이 빈칸을 추론하다 보면 오늘 선생님이 알려드렸던 이 방법이 계속해서 쓰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니까 2020년부터 그 다음에 2023년도까지 수능 기출 문제나 또는 평가원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한번 빈칸을 분석해 보세요. 그럼 빈칸을 포함한 정보가 주로 어떤 것이냐면 부정이거나 아니면 바이 다음에 ING에서 수단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이게 아니고 이거예요 라고 하거나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에요. 조금 더 앞으로 가게 되면 가정법이 나오거나 조금 더 앞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가 뭐 강조가 나오거나 요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빈칸에 들어가는 구문들을 정확하게 보고 아 여기서 나오는 정보의 특징이 어떤 건지 파악을 한다면 다른 문제에 적용해서 빈칸을 완벽하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31번 32번 2점짜리 빈칸 2개 33, 34 3점짜리 빈칸 2개 토탈 빈칸 4문항 그 다음에 10점을 어떻게 올리는지 설명해 드렸죠. 다음 갓생 캐스트는 뭐냐면 순서 문제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좋을까 이거를 정말 선생님이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을 바탕으로 과거의 문제까지 보여주면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다음 캐스트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번 한 주도 열심히 계획대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응원해 드리면서 다음에 우리가 또 만나도록 할게요. See you later! 봐요!